까딱하면 간다 이건 뭐가 됐든 제일 센팩으로 가야 됐든 안돼! 안돼! 어 죽진 않아? 야야야야야 야바이 혼돈이 야바이 이거 어떡해? 아 돌덩이면은 데미지 좀 나올텐데 여기! 제발! 씬이 있다며!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더미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페글린 일단 어려운 모드 4단계입니다 드디어 4단계까지 왔고 7단계까지 있는데 4단계는 방향 실수 데미지가 5로 증가합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방향 실수 데미지? 방향 실수 데미지가 뭐지? 처음 들어보는데 그럼 가보자 그럼 가보자 렛츠군두잇! 돌을 받아라 돌멩이마다 1,2의 보너스가 추가됩니다 괜찮죠? 돌을 받아라 하자 4단계 나쁘지 않구요 또 돌이 어려운 모드는 데미지가 약해져서 괜찮은데? 전부uci아 2,3의 보너스 2,4의 보너스 내가 이 맵은 애들 많이 나오면 터트리자 그렇다 아냐 오랫 슬슬 콕탑? 가기 새우고침 한번 눌러야겠는데? 큰일났다 나이스 다행 그렇지 아이 뭐 1탄은? 큰일났다 유령구슬, 가시덤불, 돌멩이 투석을 바다라는데 돌멩이? 일단 집어봐 오히려 그냥 돌멩이가 더 세거든요? 왠만한 구슬보다 오른쪽으로 갈게요 오베레스크 까비 어? 돌덩이 이거 필요해 왼쪽으로 가면 좋은데 왼쪽 그렇지 그렇지 왼쪽 나이스 추가하게 돌덩이 좋아요 잘하면은 오베레스크 제가 할 수 있겠는데 관통도 얻었고 비니 왼쪽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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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그가 없어 좀 까비? 돌덩이 너무 낭비했다 나이스 그렇지 누르고 폭탄? 폭탄 건드리면 편하긴 한데 이거나 이거 누릴줄 알았는데 까비 누르기 힘들기 때문에 좀 패그를 없앨듯 뭐 초반에 좀 맞아도 그렇지 나이스 클리어 그렇게 어려운 맵은 아니네요 흐음 지금 그냥 돌멩이 돌덩이로 가고 싶네 얼음 구슬 좋긴한데 그냥 이렇게 듭시다 치유하자 오벨리스크 먹자 유물 아니면 오벨리스크 제발 단검구스를 제공할까? 단검구스를 제공할게요 돌멩이를 업그레이드 시켜 투석을 바다라라서 어? 돌을 바다라로 좋아요 일단 이 맵은 폭탄 터트려야지 폭탄을 건드려주고 아 진짜 건드리기만 했네 아아 그만 여기 폭탄 하나 더 제발 아까비 폭탄 아 오른쪽으로 빠졌네 이게 폭탄 폭탄 한 번만 터트리면 다 죽는데 폭탄 터트려야 힘들어서 어? 여기도 괜찮아 아 까비 좀 많이 맞겠는데 좀 많이 맞겠는데 아니 터트려야 힘들어 그렇지 나 한번 건드렸다 터뜨려 그렇지 이러면 괜찮 이러면 나쁘지 이러면 나쁘지 구슬 구슬 업그레이드하기 돌덩이 업그레이드 할게요 엘리트 엘리트 몸으로 가자 아 슬라임 음 음 그렇지 이게 또 돌멩이가 약한게 아니었어 그냥 깰 것 같은데 리루까지 너무 좋고 이제 폭탄 터뜨려 이제 폭탄 터트리자 폭탄을 터뜨려주고 하나씩 터트리자 어? 에반데? 그렇지 그렇 아 까비 아 아 얘까지 터트렸으면 깔끔했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렇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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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이 엘리트 나올 때 살짝 힘들더라 오히려 슬라임이 가장 어려운 것 같기도 해 그니까 어려운 모드 아닐 때는 슬라임이 쉬웠는데 어려운 모드 되니까 슬라임이 가장 어렵네요 그만 때려라 좀 과하게 때리네 친구 아 서로 이제 장난치고있었는데 어느 순간 좀 진심 섞어서 때리네 죽겠다 그냥 클리어 치유합시다 죽겠다 나 어 크래티컬은 게임판 새로고침? 쿠키 새로고침 될때마다 이치우 강력한 물약 좋은데? 이런 오른쪽 아싸 업그레이드 돌덩이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아 오벨리스크만 나오면 완벽한데 이거는 오른쪽으로 갑시다 아 왼쪽으로 가자 재활용의 반지 들고 가자 장전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오른쪽 갈게요 유물 개수가 좀 적은데요 그렇지 보드 새로고침 개사기 강력한 물약이 좋긴 좋다 폭탄 아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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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립 구슬 업그레이드 는 할거 없고 치유할게요 치유 구슬이 없는게 좀 아쉽네 왼쪽으로 가고 아 구슬 복제? 돌덩이 무조건이지 와 진짜 오벨리스크만 있으면 완벽한데? 구메 그리고 유물 아 유물 나이스 크리스 웨터 좋은게 나왔네요 이정도면 나쁘지 않다 미노타로스 좋아 오히려 좋아 융을 주죠 돌덩이가 데미지가 끝내줘요 이건 어쩔 수 없다 어? 돌덩이가 하나 더 있네 아 못넣는구나 미스테이크 5레벨 2개 있어가지고 좀 스펙이 좋은 듯 구슬 에라이 돌멩이 업그레이드 할까? 돌멩이 업그레이드 하자 깔끔한 물약 새로고침도 치명타구요 이전에 던진 폭탄을 다시 재생시킬 수 있지만 폭탄은 15의 필요량을 적용합니다 깔끔한 물약 먹읍시다 물약 시리즈 다 먹어주고 1탄 보스 잡으러 가자 두더지는 솔직히 좀 쉬운 편이지 오벨리스크 안 뜨는 건 좀 아쉬운데 한 번은 뜰 만하지 않나? 잘 나오는 건데 오벨리스크 오른쪽? 가운데 폭탄? 아 못 올라가네 나 뺏 사살? 관동 관동 어? 아 눈앞에 오면? 눈앞에 오면? 자 눈앞에 왔으면 죽어야겠지 이가 어쩔 수 없다 폭탄을 터뜨려서 잡읍시다 폭탄을 터뜨려서 잡읍시다 클리어 두더지가 진짜 쉽다 두더지가 패그가 많아가지고 구슬 업그레이드 돌멩이 업그레이드 할게요 마트로 시켜야 껍데기 무한한 힘의 마술 지팡이 떨어지는 유성 그냥 무조건 유성이지 유성이 넘사요 자 저거 나온 것들 다 집어봤는데 유성이 짱이야 어 2맵 까딱하면 어려운 맵인데 돌덩이 3렙 2개 있어가지고 치울 듯 아 근데 유성이 유물이랑 좀 안 어울리긴 한다 크리티컬 새로고침 시켜주는 거 이거 살짝 안 어울리긴 하네 컨셉에 크리티컬 부여하는 거 진짜 좋은데?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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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과 지 mono 아 진짜 좋다 돌멩이 업그레이드 할게요 이거는 당연 왼쪽으로 근데 오벨리스크가 안나오네 이렇게 귀한 구슬이었나 아싸 첩봤다 돌덩이 클리어 와 돌덩이 진짜 세다 돌멩이 집을게요 아 오벨리스크 너만 오면 곤데 진짜 나오겠지? 유물 좋은거 복잡한 발톱 싸웁시다 싸워서 오벨리스크 어떻게든 찾아야 할 듯 음 나이스 나쁘지 않아 뒤에 오벡만 넣으면 돼 칠 백 클리어 와 과한 과한데 어디까지 셀릴 셈이네 어디까지 셀릴 셈이야 그만 제가 이 게임이 좀 분석을 해봤는데 2,3탄에 하늘 나는 몹이 없는게 좀 그게 그것 때문에 좀 더 쉬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다른거 안 집을게요 올리우 돌멩이 돌덩이 오벨리스크 그녀는 줄거 아니면 주지마 무조건 걔네만 짓는다 이런 애들은 이제 돌덩이로 혼내줘야지 아 크리티컬 나이스 첫타에 돌덩이 나면 너무 좋다 지속성도 있어가지고 두번 던지 두번 던질 수 있네 아이스 클리어 돌덩이가 덩치가 커서 내려가지 못해 잠들뻔 뭐 없는데 건너뛰자 으흐흠 으흐흠 으흠 지속성이 이게 좀 안좋죠 버려도 하나 무조건 써야 된다는게 으흠 어 안돼 올라가 아 올라가 아 뭐하냐 여기서 끝낸다며? 그렇지 어 왜 글로 그렇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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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끝났다 끝났다 아 글려 돌멩이 무조건 돌멩이 와 오벨리스크 데미지 진짜 세겠는데 나오면 어 돌 제거인가 이거 오랜만이네 돌 제거하자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좀 많티네 뭐야 뭐 안줘? 뭐 주는 줄 알았는데 그냥 계속 갈끼리 가는거랑 무슨 차이지? 아예 돌변하나? 갈끼리 가면 안 나올 걸 대비해서 대결 좀 줄어놨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좀 많은 것 같아서 아 오른쪽 가고 싶은데요 왼쪽에서만 놀아 아 까비 아 이건 좀 아쉽다 팝콘 팝콘 좋지 오른쪽으로 갈게요 새로운 머리띠 새로고침 하나 추가 오우 기본 칼날 오 좋은데? 복잡한 발톱의 기본 칼날에 돌을 받아라 돌멩이가 60이야 2단계 보스 발리스타 스펙은 아주 좋네요 힐구술이 없고 뭔가 유지력이 좀 부족하긴 해 어 세 대였다 일단 둘 명으로 좀 패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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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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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데미지 뭐야 아니 이게 한낱 돌덩이? 저스트 스톤? 저스트 스톤 데미지 1166? 돌덩이로 바꾸자 돌덩이로 바꾸자 딱 봐도 여기 왼쪽 구덩이 빠질 것 같은데 어 일로 가면 오히려 좋지 새로고침 그렇지 아 그렇지 그렇지 돌 굴러 가유 왜 돌덩이가 돌멩이보다 센거죠? 아 약한거죠? 돌멩이가 왜 더 센거지? 크리티클 한 번 더? 그렇지 크리티클 한 번 더? 그렇지 클리어 와 그냥 부셨네요 블리스타 너무 쉽게 깼는데 돌멩 하나 짚자 계속된 선물 어 어 계속된 선물 집으면 세번째 맵 폭탄맵에서 죽을 것 같거든요 이거는 그냥 저주에 가면 먹을게요 저주에 가면 저주에 가면 혼란사 상태 성완료 왕산 어 어 돌멩이 조합으로 3탄까지 올 줄 몰랐어 아 이게 뭐라고 근데 이거 그 어려운 무드 4단계가 뭐 방향 데미지 오 그게 뭐지? 그게 뭔지 모르겠네요 그렇지 그렇지 좀만 더 좀만 더 오케 낫백 부셔 나이스 그렇지 클리어 물론 계속된 선물 먹었으면 더 쉬웠겠지만 폭탄맵에서 힘들기 때문에 일부러 안 먹어요 근데 오벨리스크 이약물고 안 나오는 거 좀 얇은긴 하다 지옥불 이런 거 나오고 불헬차 나가고 아주 제가 명 저희 무슨 엘리트 몹도 아닌데 어 일단 깼는데 아까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이건 치유... 안 해도 될 듯 돌멩이 돌멩이 업그레이드 할게요 왠지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냥 팝콘으로 버틴단 마인드 배 쬐자 그렇지 그렇지 아 좀 아쉬운데 관동이 없는 게 아쉬워 폭탄 터뜨렸으면 좋겠는데 나이스 굿 아 폭탄 너무 좋구요 아 좋아요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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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탄? 아 까비 얜 당연히 죽일 줄 알았는데 폭탄 딱 두 개만 터트리면 되는데 어떻게 안 되나? 하나? 두 개? 그렇지 하나만 더 그거 아 까비 둘 둘 아씨 아 나 뭐하냐 이걸로 던지면 되는데 어 팝콘으로 힐 야무지게 해주는 중 파콘은 진짜 달달하다 팝콘은 진짜 달달하다 파콘은 진짜 달달하다 구슬 업그레이드 돌멩이 무조건 업그레이드 지금 뭐 그냥 돌멩이밖에 없어서 돌멩이라도 강해야 돼 아 얘 때문에 계속되는 선물 안 먹었는데 나와주네 그래 얘네 계속되는 선물 안 먹으면 쉬워 오히려 먹으면 더 어려워 어 근데 폭탄 나도 데미지 입지 좀 그렇네 어 많이 아픈데? 4씩 입는 거? 큰일 났다 해줘야 돼 돌덩아 너가 해줘야 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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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줬다 나이스 굿 나이스 그렇지 그렇지 폭탄 안 터뜨리고 오히려 좋은데? 마지막 요번에 터뜨려도 된다 클립 클립 이거는 업그레이드 합시다 좀 위험하다 엘리트 몸나오면서 진짜 좀 위험할 듯 이런 것들 말이죠 크리티컬 크리티컬 그렇지 나쁘지 않은데? 내 말은 좀 빡세네 크리티컬 크리티컬 아 오케오케오케 낫배드 700이면 낫배드 사사삭? 아 낫배드 여힝 정답 레 Institute 얘네는 뭐 없다 그냥 다가오기만 하고 뭐 없는데? 겁만 주고 때리질 않아 클리어 돌덩이 하나 더? 나쁘지 않아 돌덩이 하나 더 가운데로 오벨레스크 제발 믿습니다 오벨레스크 아으 몬스터만 나오네 몬스터에서 오벨레스크 구슬 나오면 좋긴 한데 나왔으려면 진작에 나왔겠지 어? 블랙볼 괜찮은데? 일단 거울은 부셨어 거울 부셨으면 됐어 이게 반사들이 반사들이 아픈거라 탈병 무조건 갈 것 같은데 아 못가네 새로고침? 그렇지 좋네요 팝콘으로 피 암우지게 회복해주고 구슬 업그레이드 돌덩이 업그레이드 할켜 돌덩이만 3개요? 어? 나 물음표 여기 4개로 가고 싶어 왼쪽 버그인가? 여기 자 기다려라 마지막 보스 내가 간다 재사용 폭탄 아 아 막 쓸모 있는 건가? 그냥 먹자 이거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해 나쁘진 않아 확실히 안 먹은 것보단 좋은데 어? 팩글린 눈이 빨간데? 무엇을 욕망하느냐 저요? 오벨리스크 구슬이요 나 안주니까 업그레이드라도 원하는 대로 나이스 아 오벨리스크 하나만 나오면 되는데 그렇지 드디어 나왔네 레벨 3 주세요 아 레벨 1 얘는 무조건 레벨 1인가? 아 좀 빨리 나오지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2라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어? 가중칩? 가중칩? 여기서 더 세지려면 가중칩이 맞지 않을까? 내놔 오케이 나이스 가중칩 여기서 업그레이드 아니면 아 얘 엘리트네 업그레이드 떴으면 좋겠네 일단 오벨리스크 구슬 레벨 1 데미지 9, 10료 미쳤다 왔다 큰 거 왔다 어 근데 뭔가 안 튀는데 공이 나 유성인데 그렇지 그렇지 데미지 2배 그렇지 다 갔어 그래 그렇게 해야지 너도 돌덩이 던지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데미지 2배 쪽으로 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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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프하고 얘는 한 번 때리고 버프하더라고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아 좀 약한데 나 죽는 거 아니지 설마 가운데? 오히려 좋아 그렇지 오히려 좋아 끝내 여기서 0배는 안 돼 0배는 예상 밖인데 여기서 한 대 더 맞으면 진짜 위험하다 안 돼 0배는 아 괜히 먹었어 가중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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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어떡하지 나 못 깼는 나 끝났는데 게임 마지막 보스에서 아 요 아 힐 해야 되나 이번에 미치겠다 얘 너무 빡세다 2배 데미지 아 이제 이번에 끝내야 돼 0배 나면 그냥 끝난다 50데미지만 주면 돼 0배미로 들어갈 것 같은 이 불길한 얘가 뭐죠 아 에반데 폭탄이라도 왜 폭탄이라도 깼다 깼다 최대한 많이 부수자 오 마이 갓 의사구슬이 더 회복을 많이 할까 의사구슬이 회복을 더 많이 할 것 같아 이건 운에 맡겨야 돼요 20% 치유 말고 아니다 나 운 안 좋아서 운에 맡기기 좀 그렇다 덤벨 화약수집가 화약수집가 할게요 아 너무 빡산데 이맵에서 어떻게 좀 어떻게 좀 뱀파이어 구슬이라도 어 나쁘지 않은데 얘네는 아 근데 가중칩 괜히 먹었다 0배 0.5배 가운데 있는 말이 안되네 이거 2배로 떨어져야 되는데 0.5배도 살짝 좀 그런데 기분 나쁜데 0.5배 아 0배보다 나아요 0.5배가 좋아요 아니 씨 아니 사람이 긴급해지니까 0.5배가 더 좋아 보이네 0배보다 아니 가운데만 0배 0.5배 뜨는 거예요 뭐야 2배는 양 사이드 뜨고 그렇지 1배로 1배로 그렇지 그렇지 갓 그렇지 나이스 아우 빨간 폭탄은 좀 뼈아프네요 세로우칩 눌러주고 팝콘으로 최대한 힐 해주자 아 이럴 거면 의사구슬 먹을걸 팝콘에 좋긴 좋다 팝콘 하나로 이렇게 20씩 회복하네 야 이게 0배로? 아 다행이다 아 빨간 폭탄 살짝 기분 나쁘긴 한데 폭탄이 나를 회복 못하게 계속 막아 아 이거 0배 각인데 0배야 아니지 0배야 아니지 0배야 아 깼어 깼어 이미 깼어 여기서 최대한 회복하고 가는 게 관건인가 관건이지 않나 그렇지 40 나쁘지 않은데? 그냥 업그레이드하면 13,9인데 팝콘 믿고 업그레이드하자 오베리스크 오베리스크 덱이기 때문에 솔직히 2렙은 찍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로 어라? 오히려 좋은데? 그렇지 아 아 아 안 좋은데? 아 꼼수부리다가 피 더 달았다 팝콘을 어떻게든 극한의 이득을 보려다가 아 여기 맨 가장자리가 0배인 거는 좀 아 나쁘지 않아요 얘 패야돼 보라색 보라색 패야돼 아 뭐하냐 아 큰일 났는데? 아니 뭐해 어 그렇지 아니 혼란 상태라 폭탄? 그렇지 그렇지 팝콘으로 야무지게 힐 회복해주면서 그렇지 돌멩이 아니 돌멩이 뭐야 데미지 와 2천 2천8백 2천3천 3천 어? 잠시만 잠시만 사 오오 우와 7천6백 너무 재밌다 이게 게임이죠 강화 6이 됐네 애들 죽으니까 이거 빨리 죽여야겠는데 그렇지 크리티컬 먹는 거 아주 좋았고 2배로? 2배로? 아우 쉣 0배로 떨어진 건 아우 쉣 나 못 깨냐 이거? 팝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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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팝콘 안돼 힐 헉 잠시만 잠시만 생각을 해보자 여기 여기 새로고침 그렇지 일단 패그를 살려야 그래야 이제 좀 팝콘으로 힐을 많이 하지 않나 한마리만 죽으면 돼 한마리만 죽이면 돼 두배로 그렇지 밀어넣었어 나 죽진 않아? 나이스 어 데미지 세졌는데? 9데미지 까딱하면 간다 이건 뭐가 됐든 제일 센 팩으로 가야됐든 안 돼 안 돼 어 죽진 않아? 야야야야야야 야 바이 혼돈이 야 바이 이거 어떡해? 아 돌덩이면 데미지 좀 나올텐데 여기 제발 신이 있다면 이번 턴에 끝내주세요 신이 존재한다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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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팝콘으로 일단 버텼어 가자 오벨리스크 너를 위한 덱이야 명배만 아니면 돼 설마 그렇지 우승 다해 와 이렇게 해서 스테이지 컴플릿 광산 완료 와 돌을 바다라 집고 그냥 무지성으로 돌만 집었는데 오벨리스크 덱 해봤는데 와 마지막에 가중칩 때문에 진짜 무건축으로 이름 바뀌었네 진짜 침먹고 와 진짜 좀 어지러울 뻔 명배 나올 때마다 심장이 쫄깃하네요 그리고 팝콘이 진짜 사기다 와 나 진짜 팝콘 때문에 버텼다 팝콘 저 휠템 없었거든요 팝콘으로 버텼어 와 그럼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데 큰일이 됩니다 재미있었다 유바